자, 그럼 이제 D까지 구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바로 이 등차수열의 합 시그마잖아요. 이거 나왔을 때 등차수열의 합 공식 가지고 쉽게 상해서 제발 벗고 풀려고 하지 말아라. 자, 등차수열은 뭐예요? 등차수열은 직선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그려주시고 지금 공차가 양수인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뭘 그리는가? 0이 되는 기준값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A7이 0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 밑에 A6이 있고 A8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얘를 이제 다 더하는 거죠? 더하는데 15개를 다 더할까 생각하기 전에 어, 잠깐만. 바로 여기 붙어있는 이 친구 이렇게 더하면 0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A5랑 A9를 더해도 0이잖아. 그럼 맨 밑에 지금 기준이 되는 여기 A1이 있을 때 A1에서 여기 가운데가 A7이니까 6칸 올라가는 거 6칸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 A13이 있습니다. A13까지 이렇게 더하는 것도 0이야. 그럼 이 안에서 세트로 묵히는 것들은 다 0이기 때문에 이 15개를 더하라는 이 문제는 결국 뭐 구하라는 거냐? 맨 마지막에 남는 여기 2개를 구하라는 거네.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뭡니까? A14 더하기 A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A7이 0이라고 주어졌고 등차수열이니까 얘는 A14는 7D, A15는 8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D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구나. 문제를 이것부터 해석을 해서 이것을 구한 다음에 D의 값을 구했으니까 정답 1번 60이다. 자, 이렇게 구한 사람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등차수열은 반드시 직선이다. 등차수열은 직선. 반갑습니다. 컴팩트한 수능수학의 표준수능수학의 트렌드리더. 메가소디 이승효입니다. 자, 앞에서는 짧게 쇼츠로 선생님 수업을 살짝 보여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2주 만에 성적을 올리는 약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 아니라, 자, 약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누가 약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섣불리 막 먹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진짜로 2주 동안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약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맘때가 되면 이제 8월, 9월일 때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 그럼 선생님은 그 단기간에 컴팩트하게 성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는 전문가니까 그 얘기를 하면 꼭 아, 이승효가 또 약파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이제 러셀에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수능 끝나고 나서 나한테 진짜 고맙다고 하면서 그 학생이 수능, 그 수학 성적이 진짜 안 나왔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대학을 잘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9평 때에는 수학을 포기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선생님이 약 파는 것을 듣고 한 번 더 해보자. 진짜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해보자 이러면서 약 판다는 표현을 나한테 그때 쓰면서 고맙다고. 그때 이제 대학 합격했으니까 서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내가 되게 깨달은 게 있었거든. 뭐냐면 나는 내 수업을 이렇게 어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아, 학생들은 수학이 진짜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때 내가 약을 판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방법을 제시를 해줘서 그 학생이 성적을 올리게 되면 대학을 잘 가게 되면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내가 짧게 등급별 상승효과 가이드 등급별로 해서 2주 동안 성적을 올릴 수 있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여미백 뉴스까지 이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별로 나눠놨습니다. 자, 짧게 한 번 가볼게. 자, 1, 2등급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추론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그쵸? 4점 문제 중에서 고난도 추론 문제를 잘 푸는데 여러분들의 풀이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교정을 해야 돼. 그거를 하는 과정이 DVD과 여미백인데 이게 2주면은 가능합니다. 일주일, 일주일 잡으시면 되고 얘는 최신 기출 중에서 고난도 문제에 DVD만의 진실의 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약간 대충 감으로 풀고 했던 그런 문제들을 정말 제대로 정확히 올바르게 잘 푸는 거를 보여드릴 거야. 그게 진실의 방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 2등급이면은 좀 수학 좀 잘한다고 이렇게 이제 깝치고 왔다가 진실의 방에 들어와서 아, 그게 아니구나. 진짜 쌉고수는 정말 탄탄하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게 딥이딥.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출시가 됐죠. 고퀄리티 때문에 학생들 받아서 난리가 났죠. 그 안에 이제 스티커도 들어있고 막 이제 그거 보는데 스티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문제들 가지고 선생님이 구성을 잘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푸는 데 한 달씩 걸리는 그런 벚꽃 푸는 엔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배워갈 게 있는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엔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 9평 대비를 2주 동안 하시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버퍼링존이라고 내가 부르는 게 있지 9번, 10번, 11번, 12번은 여러분들이 풀 줄은 알고 끝나고 나면 다 이해는 되는데 풀이가 너무 느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도 자꾸 못 풀게 되고 막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멘탈 터지고 그런 부분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름이 개념이든 실전 개념이든 스킬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배워야 될 게 3.5 단계에서 너무 많아. 3.5 수원, 수2 수원, 수2 전체를 끝내는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한 권을 끝내는데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이제 9평 앞도 여러분들 집중력 올리고 공부 시간 늘리게 되면 두 권 끝내는데 일주일이면 되고 DB 3.5 스텝 2가 그 버퍼링 존 문제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을 빡세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PT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3.5 수학 1, 2 DB 3.5는 요거는 책 한 권이거든 그 중에서 스텝 2 스텝 3는 뭐 9평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여러분들 3, 4등급에서 지금 계속 걸려가지고 약간 고집형처럼 수학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버퍼링 존 빠른 풀이 할 수 있게 알려드리겠다. 자, 그 다음 이제 5등급에서부터 9등급 요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막하니까 뭐 수학을 해야 되나 이럴 수 있잖아요. 정말 단기간에 성적을 이거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성적이 자, 왜 그러냐면 기계공 수학 1, 수학 2가 이것도 마찬가지 3일, 3일 해서 일주일이면 끝나요. 수학 1, 2 전범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맥락을 잡아드리는 그런 교제인데 그리고 나서 DB3.5와 26이라는 게 있습니다. DB3.5와 26의 스탭 1은 2점과 3점 문항을 다 모아놨어요. 여기만 하더라도 회차가 많거든 예를 들어서 DB3.5 같은 경우에 17회차가 있어 거기 있는 문제들만 다 풀고 암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에 맞춰서 3점짜리를 맞추기 때문에 점수가 무조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9평 끝나고 나서 이제 2단계로 오셔야 되겠지. 자, 이렇게 등급별로 해서 2주 동안 다 가능하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일부만 뽑아가지고 뭐 9평 대비, 적중 특강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선생님 수업이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2주, 3주 만에 끝낼 수 있게 코스가 만들어져 있어. 그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야. 효자들 같은 경우엔 뭐 지금부터 이렇게 오면서 쭉 따라와서 지금까지 뭐 2회독도 3회독도 하고 뭐 다른 커리도 다 듣고 뭐 시나리오도 듣고 PT도 듣고 여러 가지 다 했겠지만 지금 막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3주 동안 뭘 해야 될지가 좀 답답하잖아. 새로 시작하기도 뭐하고 복습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약을 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듣는다고 해서 100% 모두가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치? 그렇지만 가능성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운트다운 요즘 쇼츠하고 핵심 총정리 이어지고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모든 등급 상관없이 쇼츠로 진단키트하고 핵심 총정리 빠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댓글 보시면서 염이배기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이배기는 처음에 어떤 학생이 이런 댓글을 남겨줬어요. 염순이배기 앞글자 그거 이용해서 이름을 염백뉴스로 하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 아니, 나는 왜 빼는 거야. 이제 염순이 이승요 백이 해서 염이배기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염이백 이 시리즈가 아마 공지상에 사진도 올려드리고 막 그랬어요. 아이브가 아니고 염이백입니다. 그래서 염이백뉴스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요새 공부가 갱하기가 싫은데 뭐임? 번아웃 절대 아님 갱하기가 싫음 했는데 그게 번아웃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 이게 번아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아, 나 지금 번아웃 왔네?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아, 나 너무 아파. 차라리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털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댓글 뉴스 앞으로 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댓글만 읽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아, 살짝 이제 섞어서 양념으로 이제 댓글이 들어올 수 있다. 뭐, 그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염이백이 뉴스니까 염이백이 소식은 좀 들려드려야 되겠죠. 어, 염순이 염순이 잘 있습니다. 아, 염순이 아주 지금 팔자 좋게 자, 그 다음에 백이도 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 여러분 백이도 잘 있어요. 인스틱여도 잘 있습니다. 그래서 염이백이의 근황 살짝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이 라이즈를 진심 팬으로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 나는 이거 보고 별로 이렇게 나쁜 뜻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뭔가 의심할 정도면 이런 댓글을 담고 보니까 어, 이게 의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나? 근데 뭐 아닐 거라고 난 생각하긴 하는데 여기서 뭐 지인분이 라이즈 소속사 직원이셨는데 당연히 구라 하면 했는데 이런 건 구라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또 믿으니까 당연히 구라겠죠. 그쵸? 근데 어쨌든 나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라이즈가 물론 이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라이즈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거는 되게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뭐 경험이자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뭐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진짜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고 이제 데뷔하고 나서부터 선생님은 아, 이 그룹은 뭔가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 뭐 모든 노래들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거 보고 약간 부정적으로 느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건 뭔가 좀 약간 수준이 낮고 약간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순수예술이 있고 뭐 대중예술이 있어서 어느 게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뭐 하이아트 뭐 이런 게 있던 시절은 그건 다 지나갔지. 내가 누구냐 내가 도쿄에 대해서 예술 전공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뭐 하이아트의 끝부터 해가지고 대중예술, 서브컬처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하고 진짜 섭렵한 사람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도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깨졌고 이제는 아,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각자의 취향이고 각자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어... 들어보는 게 필요해요. 물론 지금은 아, 나는 수학 공부가 너무 좋아. 뭐 이러면은 가장 베스트겠지. 그쵸? 수능 공부가 너무 좋아. 이러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뭐 대부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미백이 이런 것보다 아이고, 고양이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 이승호가 너무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 만드시는 거는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어떤 분이 요거는 이제 그 엑스에다가 메가캐스트에서 조회수 언급하는 거 보고 개 부모 그랬는데 그렇죠. 나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아이고, 조회수가 뭐 수십만이 나왔다. 이러니까 뭐 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뭐 일반인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의 이제 캐스트 요걸로 마치고 본론은 뭐였어? 2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게 선생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 필요한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찾아와라. 이거겠죠. 자, 2주 동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때 꼭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 표현은 끝은 아니니까 또 수능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